5, 4, 3, 2, 1, 땡. 귀여워. 흰준형이네, 흰준형. 난 이거 카메라 돌 때만 이런 줄 알았더니 눈 뜨자마자 저러는 거야. 눈 뜨자마자 카메라가 있었잖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장무도 없어서. 잘하세요. 손이 빠르시다. 까딱스럽지가 않아.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 집 아니에요? 언니랑 살 때는 그 집? 그 집이네, 그 집이네. 예쁘다. 효정이. 아리언. 사진 찍을 때 항상 입을 살짝 벌려야겠네. 효정이 거의 뭐. 이야. 뭐가 많아요. 이 정도 요리하는 건 기본이죠, 뭐. 술자리 같애. 술자리 같애. 아, 거미 같애. 한번 챙기셔야죠. 와. 진짜 배터리. 어우, 야. 공주친데. 굉장히 많네요. 화장품 진짜 많다. 이야. 자기 사람이 저렇게 갖다 놓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가지고. 어머. 으악. 누가 진짜 저런 것도 안 돼? 홈 드레스 입으셨네요. 카메라가. 나갔으니까. 이런 게 되게 생소한 저기. 평소랑에서 처음 보는 적이야. 아, 이거. 하고 또 들어가? 또 나와? 또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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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너, 아. 진짜 나갔는지. 이러고 마트가? 아, 이러고 집 앞? 집 밖으로 가?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건넬대. 뭔가 바퀴가 되게. 신기하다.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